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그전 영상에서 주사위 형태를 uv 좌표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줬었는데 조금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내에서 직접 보면서 그려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어 조금 형태를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선 새로운 재질을 하나 입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렘버트 뭐 아 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렘버트 라든 불린 라든 이렇게 이제 새로 메터리를 입혀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페인트 라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페인팅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페인트 셀렉트 3d 페인트 스커트 메시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페인트 셀렉트 라고 하는 건 선택을 하는 부분이고 페인트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그런 기능이구요 3d 페인트 라고 하는게 이 오브젝트에 직접 그려주는 그런 기능을 3d 페인트 라고 불리웁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3d 페인트 그러면 이렇게 툴 세팅이라고 창이 아마 활성화가 되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 이렇게 브러쉬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클릭을 해보게 되면 뭔가 에러가 나오게 되고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x 자 형태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겠죠 에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워닝이 나오게 되구요 썸 서페이스 헤브 노 파일 텍스터 사인 투 더 커런트 어치 비트 라고 해서 이 지금 그려지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오브젝트는 파일 텍스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릴 수가 없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뭐 어디든 이제 이 툴 세팅이라고 한 창이 떴을 텐데요 여기 이걸 이제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게 되면 파일 텍스처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어디에다가 그려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칼라 뭐 여기 범퍼 맵핑 뭐 디스플레스먼트 보러가 있는데 기본은 칼라 입니다 그래서 칼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 에디트 텍스처라고 하는게 어사인 이 오브젝트의 새로운 재질을 씌워 줬는데 거기에 텍스처를 집어 넣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사인 해줍니다 그러면 해상도를 조정해 주는 부분이 있구요 지금은 256 256 사이즈로 iff 형식으로 어 텍스처 이미지가 전화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의 너무 작다 라고 하면 뭐 1024 정도 해주도록 하겠구요 형식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jpg 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사인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처 클릭하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이렇게 뭔가 그릴 수 있게끔 표현이 된 걸로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이 렘버트 툴을 클릭해 보게 되면 칼라에 이렇게 텍스처가 임의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려줄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브러쉬의 크기가 이게 둥근 원의 크기가 브러쉬 크기인데 너무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작게 해줘야 되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레디어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는 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1 정도로 되어 있는데 반지름 1 자리에 이런 브러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지름 1 그래서 만약에 0.1 하게 되면 반지름 0.1인 이런 브러쉬로 받게 됩니다 그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아까랑은 다르죠 여기 브러쉬가 1인 상태로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알고 브러쉬가 1인 상태로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뭔가 디테일하게 그릴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고요 언두를 해주고 0.1로 바꿔준 다음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언두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두가 되게 되구요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단축키가 있는데요 이 브러쉬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b키를 누르구요 마우스 왼쪽이나 마우스 가운데 버튼 좌우로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가 임의로 조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직접 수칙값을 입력하지 않고도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 보게 되면 Radius U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L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그런 브러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구요 L이라고 하는 건 타블렛의 그런 압력감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우스로 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Artisan 이라고 해서 어떤 형태의 그런 브러쉬의 형태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붉은색 라인의 가운데 이렇게 거칠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네모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파일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부드럽게 가운데로 가는 형태가 될 것이냐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확연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요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color 항목이 있구요 그 다음에 opacity라고 해서 투명도 이용해서 그 짙은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color 만약에 붉은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붉은색으로 칠해집니다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 색깔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지게 되구요 이렇게 뭔가 다르죠 조금 더 주셔보게 되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브러쉬 형태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붉은색으로 해서 전체를 다 색칠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color 값 만약에 검은색 아니 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보라색 형태의 그런 주사위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붉은색으로 선택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붉은색으로 페인트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가 다 칠해집니다 좀 밝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가 다 칠해집니다 이런식으로 해줄 수 있구요 뭐 지워줄때는 이렇게 이걸로 지워주면 되구요 칠할때는 이렇게 특정 색깔은 조정하면 되구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서 검은색으로 만약에 1 opacity 조금 높여주구요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구요 여기에 1 그 다음에 여기에 6 여기에는 2 여기엔 5 여기엔 4 여기엔 3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uv좌표를 가져가서 어떤 외부 이미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좀더 좋은게 뭐냐면요 이 경계 부분을 바로 취할 수 있다는 분이 이런식으로 이렇게요 만약에 뭔가 색깔을 이렇게 칠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수월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좀더 외부 거를 이용하게 되면 어떤 텍스쳐 이용해서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느낌을 칠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식으로도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 브러쉬 형태감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3d 페인트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 몇가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렇게 다 칠하고 난 다음에는 페인트 빛으로 내려가게 되면 파일 텍스쳐에서 세이브 텍스쳐를 적용해야지 되게 돼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게 되죠 에러는 뭐냐면 이 씬 파일이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 텍스쳐의 이름이 특정화가 안된다 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오브젝트를 이렇게 세이브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뭐 다이스 페인트 뭔가 잘못했지만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텍스쳐 하게 되면 이렇게 별문제 없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구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오브젝트 선택하고 렘버 투툴 선택하고 칼라의 텍스쳐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저장이 되게 돼요 안그러면 저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있다고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uv 좌표로 펼쳐져 있는 이런 정리면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모델링 한 것처럼 약간 이사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메쉬 불린의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디퍼런스를 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빼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약간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uv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뭐가 문제냐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겹쳐져 있는 경우 이걸 그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페인트 3d 페인트 이용하구요 역시나 x자 형태 모양이 나오죠 밑으로 쭉 내려서 여기 그 칼라의 어사인 에디트 텍스쳐 근데 요것도 하기 전에 해줘야 될 건 새로운 재질을 폐 텍스처를 입혀 줘야 됩니다 그냥 하게 되면 디폴트 텍스쳐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요 그래서 새로운 텍스쳐 불린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페인트 3d 페인트 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자 형태는 칼라 선택을 하고요 어사인 에디트 텍스쳐 1024 jpg 파일로 저장하고요 그럼 이제 그릴 수 있게끔 되는데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 주면 별 문제 없어 보이긴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2 별 문제 없어 보이죠 3 별 문제 없어 보이죠 4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코너 이 부분을 그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여기 코너를 지금 이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왔네요 지금 여긴 그리지도 않는데 이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uv 좌표가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기를 칠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칠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를 칠해 버리게 되면 어떤 부분은 같이 여기에 여긴 해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든 여기든 uv 좌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겹쳐 있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긴 uv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 겹쳐진 부분을 이렇게 한 부분을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사용하냐면 여기 uv 보게 되면 오토매틱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토매틱 오토매틱이 뭐냐면 이 오브젝트의 uv 좌표가 겹쳐지지 않게끔 다 자동으로 펼쳐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uv의 오토매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겹쳐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아까 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고 페인트 3d 페인트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보라색으로 플로이드를 해주고 다시 한번 검색으로 칠하게 되면 1 2 3 4 4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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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8 9 9 9 9 10 10 10 10 10 10 24 13 14 14 15 14 14 15 15 15 감사합니다.